취미야! 헬로 프롬! 옥기나와! 어렸을 때 난 내가 바람의 신인 줄 알았는데 제가 막 귀 모아서 바람아 멈춰라! 하면 진짜 멈췄었거든요? 초등학교 2학년 때 지금 한 번 해볼까? 좀 덜 부는 것 같지 않아요? 내 주인은 덜 부는 것 같은데? 덜 부지 덜 부지 그쵸? 아직 이게 먹히지 않아 아직 이거 약간 홈클해요 연장사 여행에서 맡기고 필수지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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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멈추 고기 착 손 고기 고기 근데 이게 더 작은 게 있는데? 여기 있다! 여기 있다! 군고추를 근데 보면 아나? 돈가스 그림이 있겠지? 물어볼 거 아니야? 모르겠네. 이런 건가? 이럴 때는 하나하나 다 보는 수밖에 없지. 어렵네. 아, 실례합니다. 저녁에 있다. 돈고추 라멘. 돈고추? 돈고추 인스턴트 누르. 돈고추. 전화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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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깜짝아. 여보세요? 아. 이거 맞아? 돈고추 라멘. 이거 맞아? 괜찮아요? 여보세요? 오! 하나. 다른 거 다른 거 뭐였어? 식이 좋아요. 알았어요. 이거 또 바쁜 거. 김치도 이쁜가 아, 대박. 3일에... 어머, 웬일이야. 어머! You're live on! 와, 안녕하세요. 저는 스테파니고요. 여기는 My Best Friend 승미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와, 하트가 날라오고 있어. 처음이라... 저 인스타 라이브 처음 해보는데... 언니도 처음 아니야? 맞아요, 처음이에요. 뭔가 이상해. 저희 어딘지 아세요? 저희는 지금... 이걸 물어보시다시피... 오키나와에 있습니다. 지금 오키나와에 왜 왔는지 아세요? 저희가 뷰티티 알려드리려고 왔거든요. 저희 그... 이번에 뷰티에서 아이템 중에서 제일 뭔가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? 근데 확실히 여행 오니까 메이크업에 손댈 게 많잖아요. 그래가지고... 음... 저는... 팩트? 아무래도? 팩트! 다니다 보면 막 바람 맞고 이런 거... 맞을까? 팩트 많이 쓰게 되는 거 같아요. 맞아. 저희가 좀 이번에 월요일에 도착했죠. 월요일에 출발을 해서 왔는데... 오자마자 비가 오고... 또 오늘도 비가 오고... 비바람 비싸대기만 해요. 팝팝팝팝... 여러 번 봤고... 계속 수정... 네, 수정을 계속했어요. 근데... 전에 저희 아이템은... 어... 마스카라였었거든요. 이 아이템! 응! 추천합니다. 오! 네, 베트남을 모두 가지고... 물을 부어주세요. 자, 물을 부어주세요. 어! 앗, 뜨거워! 잠깐만, 뜨거워! 어... 허허허헛허허헣... khô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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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hông? 그냥 살짝, 살짝. 어... 얘가 되게 격하게 흘었네. 조심히ians시겠어요? 네,大丈夫ですか? 네, 네. أنا... 다이져브 데스까 하이 하이 왔다시오 오개행기 데스까 오개행기 데스까 오개행기 데스까 괜찮아? 어 괜찮아 괜찮아 지금 뜨거운 물 흘려가지고 저희 신미언니는 좀 덜럭 스타일이셔가지고요 저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죠 아 진짜 배고파 맛있겠죠 아 이거 언니 이거 내가 사준 거 같은데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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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저희 화이트 데이 선물이라고 선물을 저에게 주셨어요 맞아요 지금 좀 지나긴 했지만 여러분 화이트 데이 선물 맞아 오늘 화이트 데이였어요 다 여자분들 여성분들 남자친구한테 받으셨나요? 저희는 뭐 받아서 저희는 서로에게 고마워 너도 다시 이거 받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